서울의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오른 가운데 상승폭은 2주 연속 둔화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.26% 올라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. 서울에선 성동구가 지난주 대비 0.58%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, 송파구 0.53%, 서초구 0.52% 순을 기록했습니다.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이번 주에도 0.02% 떨어지며 약세가 지속됐습니다.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이번 주에 0.17% 올라 6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고, 지방은 0.01% 내렸습니다.